청년 대박 상품 나왔다. 청년 희망적금 가입하세요. 연 10%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비가세입니다. 연 10%대 청년 희망적금 출시 오늘 21일 91년 96년 01년생 가입신청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 전 가입가능여부조회에 200만명이 몰려있는 높은 관심속에 21일 출시됐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은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청년 희망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데요. 가입신청은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인데요.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는데요.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 희망적금의 금리는 5%에서 6%대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에서 10.49%에 해당합니다. 출시 첫 주인 21일에서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데요. 21일에는 1991년, 1996년, 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가입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2월 9일에서 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 건가량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했죠. 올해 청년 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 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달 9일 금융위는 청년 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데 빨리 가입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